안녕하세요. 전당파자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어젯밤에 송구영신예배 갔다가 오늘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니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집에서 방콕하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송이 따라왔던 곳에 산책하러 왔거든요. 근데 송이가 있을 줄 몰랐어요. 보세요. 이렇게 큰 송이가 있어요. 이렇게 커진다. 끝물이라서 다 피었어요. 활짝. 그런데 이게 너무 커요. 보세요. 제 손보다 더 길거든요. 그러니까 길이가 한 25cm 되는 것 같아요. 완전 새해 첫날 귀하게 송이가 여기는 귀하거든요. 제가 사는 동네는. 왜냐하면 다른 데 산에 멀리 레이니어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큰 걸 구한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.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. 이렇게 피었어요. 세상에 이렇게 큰 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요. 그러니까 오늘 방콕 안하고 여기 산책 나와서 다행이네요. 이렇게 좋은 송이를 물론 늦었지만 늦게 딴 송이지만 이렇게 큰 거 이걸 채취할 수 있었네요. 오케이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. 방콕 하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다가 지금 또 너무 다 피었지만 한 달 전에 아마 땄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송이가 지난번에는 왔을 때는 없었거든요. 그런데 여기 늦게 나온 게 이렇게 피어 있었네요. 오케이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귀한 송이를 채취해 가지고 기분 좋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또 다음에 내일 총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